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권장윤님의 망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권장윤님의 망자의 길을 보시면서 아... 사진은 저렇게 찍고 저런 식으로 보여주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꽤 괜찮은 촬영이고 꽤 괜찮은 사진의 편집입니다. 사진은 우선 잘 찍어요. 사진을 잘 찍으니 편집하기도 용이하죠. 일단 찍을 때 충분히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찍었다. 그러니 사진의 소스가 많으니 사진을 편집하기도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권장윤님의 망자의 길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도 할 겸 또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저의 책 사진 잘 찍는 법 2세 찍었습니다. 1세가 나와서 지난 3월 달에 책이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팔고 다시 제세를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껍데기도 희고 아, 껍데기가 검고 안쪽 껍데기는 검은 것 똑같이 검은 색이었을 겁니다. 이 책은 2세부터는 껍데기는 검은 그대로이고 안쪽은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책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 책들은 되게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죠. 이번 책은 되게 가볍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의 무게나 이런 거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대로 되지만 그리고 제가 또 이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 강의의 모든 액기 쓰는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책을 한번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때 제가 다루었던 것을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러면 무척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것과 또 문자로 써놓은 것을 같이 비교, 상호 비교를 하면서 보시고 들으면 아마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사진 잘 찍는 법이 제세를 찍었고 이게 아마 3세, 4세, 5세 계속 찍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님님의 망자의 길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충격이 있죠? 저기 관을 드시는 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눈빛이 광기가 돌아요. 그죠? 자세히 보고 있으면 눈에 광기 도는 느낌이 들어요. 하... 저런 느낌을 찍고 싶죠? 그죠? 저런 느낌을 찍고 싶은 거죠. 뭐 포즈가 좋아, 구도가 좋아 뭐 이런 것보다도 저런 일련의 느낌 그냥 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느낌들을 찍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들어갑니까? 관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관이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이 들어갈 때 이제 관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찍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각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권장윤씨는 관 자체에 들어가는 망자의 몸에다가 시선을 들이댄 거죠. 하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팩트도 있고 또 주위에 한 번 보이는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끈을 들고 있고 저 놈에는 딸인지 며느리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슬픈 표정들을 짓고 있고 시커먼 형태의 사람들 너머로 하늘이 이렇게 검푸르게 그죠? 그로드스크한 하늘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 예사롭지 않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거 보십시오. 슬픔을 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슬픔을 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도 크로즈업되어 있습니다. 그죠? 임팩트 있잖아요. 이분은 망원렌즈를 망원렌즈와 광광렌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른편에는 나이 드신 분의 모습 뭐잖아 우리가 다 가야 할 길들이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또 왼쪽에 있는 남자분은 와이샤스에 넥타이를 매고 있는 분은 얼굴은 실제로 딸과 어머니의 사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저분의 얼굴은 일부러 검게 다운 시켰죠. 그죠? 표현하지 표현을 해야 될 게 있고 흑백으로 다루면 표현을 해야 될 게 있고 표현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과감하게 검게 처리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죠? 하늘과 하늘이 보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서 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땅을 접은 지관이라 그럽니까? 지관이라 하시는 분이 방에 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한 장의 사진에 압축적으로 찍혀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이 근사하다 말하기는 지금 상황이 상황이 만큼 그렇긴 하지만 역시 사진을 제대로 찍고 있구나. 그리고 당황하지 않구나. 보통 보면 카메라를 메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을 보면 카메라 뛰잖아요. 천놈들이 하는 거예요. 천놈하면 또 아무튼 자기가 있어야 할 방향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저기 서면 어떤 방향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어떤 샷을 돌릴 거야 저기 자세를 낮춰야 돼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체크해서 제자리에 딱 가 있는 거죠. 서둘려 서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계속 3D를 돌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듯이 밑에서 보듯이 저기 가서 내가 앉으면 어떤 그림이 될 거야 물을 그리면서 들어가서 슈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번잡 앞에 왔다 갔다 뛰지 않죠. 그리고 또 무덤에 사람을 묻는 그런 근엄한 장소에서 무겁고 근엄한 장소에서 바쁘게 뛰어 다니고 이것도 모양이 그렇잖아요. 슬픔 슬픔을 참으면서 뭔가를 예를 갖추는 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요즘 노잣돈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노잣돈 부분에만 라이트가 들어가서 빛이 보이고 그 외에는 다 죽이는 거죠. 다운시킨다 그러거든요. 먹으러 버닝 하는 거죠. 버닝 을 해서 노잣돈만 눈에 보이도록 프린트도 뭐를 찍었는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를 죽이고 뭐를 살려야 된다는 것도 본인이 명확하게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뭘 찍었는지 모르면 프린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 들이댈을 때 명확하게 자기가 뭘 보고 찍었어? 그러면 프린트를 하거나 후보정을 할 때에 어떤 거는 지우고 어떤 거는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이미 그게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밝아야 될지 어두워야 될지 무슨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약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어떤 기준을 만들기는 예사롭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위에 암실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정을 잘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신의 사진을 어느 정도 느낌으로 만들면 좋을까 하는 것을 코치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코치를 받으시는데 주위에 뭐 없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에 해운대 달맞이 해운대 선프라자 옆에 선프라자라고 하는 마린시티 있잖아요. 해운대 마린시티 선프라자 330호에 제가 월요일마다 강의를 합니다. 그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오세요. 놀러오셔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청강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혹시 오셔가지고 내가 프린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데이터를 내서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것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 모르시면 제 말씀 동영상 밑에 청강하기도 있고 카카오톡 오픈방 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다 있습니다. 밑에 페북 그룹 착한 사진은 버려라 가입할 수 있는 주소들이 다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영상 밑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가하시면 좋아요. 스스로 참가하셔야지 오락가락 하기는 어렵잖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 사진 보십시오. 젊명하네요. 그죠? 여자분은 이쪽으로 보고 있고 남자분은 돌아서 있고 그죠? 여자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죠? 울먹이는 입술 참고 있는 입술이라 그럴까요? 그것만 얼음 표시 보여요. 여기 있는 팔자주름 밑으로 입을 꽉 떨고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 이제 관이 다 들어갔나요? 관이 다 들어가고 옆에 씌우고 다 씌우고 글 같은 거 다 할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그걸 덮는 장면이 역시 나오는군요. 아이고 저 여자분은 울면서 삽을 들었지만 울면서 삽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슬픔이 전혀 좋잖아요. 그죠? 그 슬픔이 전혀 좋아요. 그게 좋은 사진 아닙니까? 그게 좋은 사진이에요. 제가 어제 아리켄가 하루에 한마디 제가 이제 우리 페이스북 그룹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이렇게 치시면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 하루에 한마디씩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사진 나쁜 사진이 어딨냐. 그렇게 각자 작가의 의도가 있고 그렇게 군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좋고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진이고 나쁜 사진이고 거기에 작가가 드린 정성 열정 이거는 동등하다. 같이 계량기 기준이 어려우니까 동등하다고 말하면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A라는 작가와 세계적인 작가와 동네에서 찍는 작가가 똑같이 열정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사진을 찍는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백이라는 열정과 정성이 있다면 그걸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찍은 동네에서 사진 찍는 아저씨의 사진의 영향력과 세계적인 사진가가 찍은 사진의 영향력은 다른 거예요. 세계적인 사진가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미치고요. 동네 아저씨가 찍은 사진의 영향력은 동네에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 그러니까 똑같이 열정과 정성을 다 들여도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파워 영향력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열정을 발휘했는데 열정을 발휘한 건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서 하든지 세계적인 작가가 되든지 열정이 있는 건 뭐 한정되고 있고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지만 그 사진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볼까요? 이제 다 행사를 다 치른 것 같아요. 얼추얼추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제일 마지막에 한 분이 멀찌감치 서서 보고 있어요. 이 사진 이 프린트 잘 보십시오. 이 후보종을 잘 보시면 이분 중간에 계시는 어르신은 밝게 서 있고 그 주위에 두 분은 어둡게 했잖아요. 프린트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다. 저게 작가의 의도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찍혔다고 해서 다 보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카메라를 들이댄 이분은 정확한 눈으로 어르신을 찍으면서 옆에 있는 두 사람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주변시로 보았지만 사진을 후보정할 때 이 두 분은 어둡게 하고 저분한테 눈길이 가게 하겠다 하는 자기 주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장륜님은 오늘 기가 막힌 사진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자신의 사진을 뽐내기도 하시고 15장을 묶으라고 했기 때문에 토톨러지 같은 언어 같은 말이 두세 장 보이는 것 3장 역장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사진 촬영하실 때는 조금 더 카스트로 늘리십시오. 카스트로 늘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찍는 지금 권장륜씨 같은 경우는 와이드와 망원을 유예적절하게 잘 쓰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광각 망원의 배합이 리듬이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지금 밑에서 찍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감 촬영 정도의 상황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감 촬영이라는 건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데는 그것보다 좋은 사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조금 더 머릿속에 3D로 그려가면서 이런 사진 저런 사진들을 많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찍어서 좀 더 리듬이칼한 편집으로 해보시고 언제나 때가 되면 망자의 길이라고 해서 망자의 사진만 등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또 고수의 편집법인데 망자의 길 이렇게 해서 집안에 큰일을 친 것을 지금 촬영을 하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사진에 아름다운 꽃 시들어가는 꽃 시든 꽃 또 뭐 길거리에서 죽은 로드킬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꼽아넣는 기가 막힌 편집법이 있어요. 그런 고수의 길까지 한번 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장년 씨는 시간 있을 때 저희가 제가 보통 수목금토 이렇게 저녁에 10시에 방송을 예약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저와 함께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권장년 씨는 그때 잊지 마시고 쏘는 거 알죠? 스포챗 쏘아주시고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끝없이 크리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